여기는 신림역에서 도림천 쪽에 있는 깔끔한 지상층 원룸이고요 가격은 1000에 40, 500에 45입니다 가장 흔한 가격대의 집이죠 1000에 40에 40이나 500에 45가 가장 흔한 가격대의 집인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 처음 오거든요 근데 방을 보니까 괜찮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20 나오고요 이 창문에서 저기 벽까지가 3m 나와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1000에 40에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넓이면 괜찮고 또 여기는 큰 골목이 없는 큰 길가예요 그래서 밤에 나는 큰 길가만 선호한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아요 여기에 좀 괜찮네요 1000에 40에 이 정도면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좀 분리형이 아닌 건 있지만 뭐 그런 거 뭐 10에 8분들은 크게 상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그래서 위치, 가격, 연식 그런 거 다 대비해봤을 때 가격 대비 괜찮네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pse, 칭호, 아멘